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72만 주를 순매수 하였고 기관은 35만 주를 순매도 외국인은 36만 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2년 5월 25일 가장 많은 5만 주를 순매수 하였고 2022년 5월 17일 가장 많은 12만 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7.56%에서 약 5.31%로 감소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2년 5월 11일 약 8.59% 최저 지분율은 2022년 3월 10일 약 2.71%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2,075억 원이며 2015년 338억 대비 약 513.75%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540억 원으로 2015년 마이너스 33억 대비 약 1,729.41%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26.04%입니다 순이익은 약 471억 원으로 2015년 마이너스 41억 대비 약 1,225.7%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22.72%입니다 테스나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12.74배이며 지난 2016년 134.24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90.51% 감소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2.29배이며 지난 2016년 1.7배에 비해 약 34.79% 증가하였습니다 ROA는 8.84% ROA는 17.97%입니다 테스나의 시가 총액은 6,7억 1,478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404위 코스닥 종목 기준 122위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기준 2위입니다 매출액은 2,075억 8,446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881위 코스닥 종목 기준 306위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기준 1위입니다 영업이익은 540억 6,213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399위 코스닥 종목 기준 99위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기준 1위입니다 순이익은 471억 6,634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392위 코스닥 종목 기준 100위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기준 1위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2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11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한국ary 후축장 안이 Futures Daniel 2위입니다 이것은 지난 quote 그 외 기타에 다린품 Oliver 예측 주는 감사합니다.